언제봐도 너무나 멋진 SS501의 무대였습니다 우리 현중씨는 춤이면 춤, 노래면 노래 못하는 게 없어요 너무 멋져요 그리고 또 항상 무대에 올라가면 최선을 다해서 제가 너무 혐의로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현중씨 너무 멋져요 저는 늘 보지만 현중씨는 늘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 같습니다 오! 오셨네요 현중씨 제가 또 현중씨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아니 뭐요? 땀 닦기 위해 손수건 선물입니다 역시 우리 프로 형님 센스 만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하시고 그러세요 감동이요 근데 옆에 있는 거 그건 또 뭐예요? 이거요? 네 이제는 마지막 무대에 장식해줄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혹시 그분들 열심히 달리시는 세 분? 맞아요 바로 에픽하이! 네 지난주 에픽하이 무대 보니까 달리는 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네 지난주에 에픽하이 형님들이 컴백을 하셨는데 반응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역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는 에픽하이의 무대를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브라이언 현중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 쇼 음악 중심 여러분 안녕 해피카이 야 lazım 아 아 아